네 안녕하세요 쇼프트 이창홍입니다 오늘은 이 피테라 불고빨고 365 에어건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은 이렇고 또 연필을 보시면 이렇게 송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에어건입니다 여기 에어글로어라고 써있죠? 반대쪽을 한번 보시면 역시 어? 동일하네요 안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정리를 좀 해볼께요 정리를 좀 해볼께요 정리를 좀 해볼께요 정리를 좀 해볼께요 한장입니다 되게 심플하게 되어있고 이건 어댑터 배터리 띄실수있는 어댑터에요 배터리 띄실수요 요거는 반대쪽 요거는 노즈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생님 얘는 배터리가 중요하죠 2550mAh 지금 이게 아마 연속으로 쓰시면 15분 정도 쓰실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청국에 연결해서 쓰시면 다시 초국이에요 송풍 위에 연결해서 쓰시는군요 그 다음에 요 송풍 노즐 그 다음에 핸드 노즐 대용이 그리고 요거는 거름방이에요 한번 나갈 때 먼저 잡은거 거름방 그리고 요런 노즐은 요런거는 그거죠 우리가 어디 캠핑가면 튜브에다가 바람 늘때 아니면 에어침대 있잖아요 에어매트리스 그런 길에 쓰실수 있게끔 다양한 노즐도 요거와 함께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충전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요 구멍이 있어요 요구멍 요구멍에다가 요렇게 끼시면 끼시면 충전이 되는거고 아마 2500mm 정도면 완충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자 우선은 얘가 어떻게 쓰시는 건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 앞에 송풍 노즐이 있는데 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있죠 요거를 이렇게 끼신 다음에 끼신 다음에 끼신 다음에 한판 돌려 살짝 딱 껴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발톨리를 여기다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동이 되어있죠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모터가 들어가는데 여기 모터가 7000rpm짜리 권리를 여기서 땡기는거에요 그래서 땡겨서 여기서 압축해가지고 앞쪽으로 쫙 이렇게 내보내는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권리가 들어가요 이쪽으로 무슨 얘기냐고 잘 한번 보세요 요렇게 제가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잠수고 나서 당겨보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딱딱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랑 당겨요 다시 또 잡아당기면 다시 또 잡아당기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잡고 이렇게 딱딱하게 잡고 그래서 이 제품은 고객님의 원리가 청소기에 반대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기는 여기 쭉 빨아들이고 여기서 내보내는 건데 얘는 지금 내보내는 거에 더 소구점을 둔거죠 그래서 낙엽 청소하실 때 그거 너무 괜찮아요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노즐 중에 또 빠르게 쓰실 수 있는 게 요렇게 키트가 있어요 찍어놓은 거고 요거를 고객님 어디다 끼냐 여기 나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여기다 끼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끼시고 꼈죠 그럼 고객님 보세요 여기는 이쪽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깔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을 청소기처럼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끼시고 나서 끼시고 나서 돌려주시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런 대용량의 이런 이런 모듈을 끼셔도 되고 아니면 펜대형의 이런 모듈을 끼셔도 되고 요렇게 쓰실 수 있는 요 에어건 365 에어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라 꺼는 게 있어요 라 그래서 라 꺼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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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후려요 덕분에 쓰시기 좋겠고 아마 이제 가을비가 오고 나면 아무래도 낙엽 청소 하실 때 이거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낙엽 청소 하실면 다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낙엽 청소는 피테라 불고 빨고 365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기 낫네 고기 낫네 고기 낫녀 진짜 점점 너희 참고 자 아 너무 엠렛 너무 진짜